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민개혁안으로 인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버라꼬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민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존 무케인 및 척슈멀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법안은 일정하게 벌금을 내고 다른 조건을 갖춘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추가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경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로 인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 가운데 전과 조회를 통과하고 세금과 벌금을 소금 납부하면 임시 신분 신청이 허용됩니다. 또 이런 신분으로 10년이 지나고 그에 해당하는 더 많은 벌금을 내는 한편 영어를 습득하고 미국 내에서 정기적인 피고용 상태를 유지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농업 노동자나 어릴 때 불법 입국해 대학을 다니거나 군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적용합니다.